전소민 씨는 라이어가? 누나 맞네. 라이어가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발룸 안 죽였어, 지금. 어, 왜? 잡아도 돼요? 혹시 잡아볼게요? 야, 야, 야.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. 전 이거 뭐예요? 전 이거 뭐예요? 아, 옥수수수. 아, 옥수수수. 근데 단, 전소민 씨가 여러분의 물건이 뭔지 맞히면 전소민 씨가 이긴 거고요. 네. 뭔지 맞혀주시면 돼요. 저, 아, 둘 중에 하나인데. 그래. 가발. 가발. 네, 맞습니다. 전소민 씨가 이기셨고요. 아니, 이게 뭐야! 전소민 씨가 이기셨고요. 아니, 이게 뭐야! 아,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? 뭐야,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. 아, 일단. 아니, 전란 초기 아니라. 아니, 끝까지 드리복시 얘기해야지. 나 이 친구 무슨 색깔 좋아하냐고요. 아, 무슨 색깔이 아닌데. 그럼 뭐예요? 가발이요. 가발이요. 가발, 가발 같던데.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뭘 무슨 말을 해요. 가발이요, 가발. 자, 너는 뭐야? 너는 뭐야? 잠깐만. 나 몰래카메라예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근데 왜 그래? 몰래카메라가 왜 그렇게 많아?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, 게임을? 아니, 소민이었어. 그러니까 내가 왜, 야. 아니, 재석이 형, 이게. 룰을 몰라. 삐지면 안 되고 이 게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걸 왜 삐져. 정답 얘기하면. 아니, 삐지는 게 아니라. 왜 삐져? 무슨 색이냐고 자꾸 그러잖아. 아니, 이 게임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, 이 사람아. 아니, 삐지는 게 아니라.